네 안녕하세요. 다들 바로 들어오셨네요. 사민님, 따뜻님, 양비아님, 이해치초님, 윤재경님, 위인영님, 박세혜님 다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정기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그만그만으로 오신 형서보다 차분해 보이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미역TV님 안녕하십니까? 왔어? 안녕? 형 안녕? 그래 미역 안녕? 와 그 제가 그 뭐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유행에 있어서 모든 게 뒤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기에 대해서만큼은 유행의 최첨단을 달립니다. 감기 걸릴 때가 됐다 싶으면 바로 빠지지 않고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기예요. 그 외 모든 유행은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셨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시작하는 HR시간 오늘도 월요라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자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늘지? 이상하네? 잠깐만 분명히 사람 숫자가 많은데 이상하게 사람 숫자가 적게 나와요. 슈퍼 체제 생겼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덕분이죠. 저희 채널이 이제 아주 조금씩 초속 5cm의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허헌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안녕하세요. 모 플랫폼에서 프로듀싱 중인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스토리 수정 기간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기 좋을까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오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받을게요. 자 그러면 간단히 수다를 좀 떨다가 시작할까 했는데 할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라이브 때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종범 웹툰 스쿨의 월요라이브 HR시간입니다.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이종범이고요.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화에 대해서 같이 학생들과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벚꽃의 시기가 왔는데 항상 벚꽃 때가 되면 벚꽃이 필 때쯤에 아주 절묘하게 비가 내리잖아요. 벚꽃이 필라고만 하면 바로 비가 내려가지고 싹 떨어뜨려 버리는데 이번에는 그럭저럭 벚꽃이 좀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벚꽃은 많이들 보셨어요? 다들 제 건강 걱정해주고 계시네요. 박세은님께서 약 먹고 전기장판에 지지는 것이 감기인 직빵이죠. 그렇습니다. 약은 먹었고요.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약간 목소리가 차분해져도 이해해주세요. 은영씨 저는 꽃 보러 간 날 비 내렸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러 가는 날에 비가 오거나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 수퍼챗? 누가? 진짜? 미역TV님께서 아이고야 미역TV님 우리 채널이 생기고 나서 최초의 수퍼챗이 미역TV네요. 힘내 종뱀이요. 근데 왜 스포츠씨 위에 안 뜨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회색해졌어요? 아닌데? 살쪘어요. 여러분 괜히 또 없는 말 한다 또 없는 말 한다 또 우리끼리라고 일단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전에 간단히 근황과 여러가지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지난주에 존잘 러 탈곡기를 해보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존잘 러들 부르면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웃겨줄 수 있겠구나. DJ 공룡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들은 청강대에서 저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가요? 음 그런가? 미역TV님께서 2500원에 좋아한다. 라이브하면 그렇게 된다. 아이고 그런거에요? 마음이지 마음 2500원으로 좋아한게 아니고 우리 미역TV님께서 보내주신 그 채널 개설을 최초의 슈퍼샛이라는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한거죠. 절대로 이렇게 금액가지고 후원이라는게 여러분들 많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대화하려고 하는거지 뭐 라고 한번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요. 교수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분들은 청강대에서 같이 만화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려나요? 궁금합니다. 이은영님 말씀처럼 다음에 존잘 러분들 또 모실거에요. 지금 섭외된 분들이 몇 분 더 계시고 방송이 재밌으면 한 분 두 분 더 섭외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채널에 라이브를 할 때 많은 만화가 분들께서 꽤 찾아오고 계세요. 만화가 분들 팟캐스트 할 때는 그렇게 내가 들으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듣던 사람들이 역시 유튜브를 했더니만 다 오시더라구요. 작업하기 외롭다 이거지. 현재 20분 와서 듣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셔가지고 진짜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웹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특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준비하시는 분들 지망생들 동료 작가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할 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임 방송을 해서 웃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갑자기 개인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끼리만 재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죠. 이게 제가 독자분들이 생기고 나서 만화가로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뭐냐면 처음에는 독자들이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처음에 데뷔를 시작하고 데뷔를 하고 나면 독자들이 무조건 무조건 감사하게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박세현님께서 좋아요도 이미 눌렀다는데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있나? 어디 보자 좋아요 4개네 그래요 뭐 편하실 때 안 바쁘시면 안 바쁘실 때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안 바쁘실 때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문 누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들 짬이 나시면 그때 한 번 눌러주세요. 김진현님 존탈 존탈이야 존짐라 살고끼가 존탈이에요. 존탈 고하라 작가님도 부탁드려요. 고하라 작가 나랑 되게 친하긴 한데 라이브에 올려나 망가진 케이님 좋아요 말고 그냥 그래요는 없을까요? 왜요? 그냥 그래요? 그럼 누르지 말든가 와가지고 왜 그냥 농담입니다.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워. 뭐야 이거 여러분들 너무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요 한 번 유튜브에 만들어 달라고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생기면 눌러주시면 되지 뭐 처음에 데뷔를 하고 나면 독자분들이 진짜 다 그냥 고맙거든요. 근데 작가로 직업적인 작가로 살다 보면 독자분들을 보는 시선이 되게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지 않아요? 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언만 하는 건 아니죠. 뭐 비난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내 어떤 에너지의 원천임과 동시에 내 번뇌의 원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들어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독자분들을 되게 좀 무조건적인 애정만 가지고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또 오거든요. 직업작가로 몇 년을 살다 보면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연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만화를 그릴 때 못하는 부분도 점점 더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처음 데뷔할 때는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막 못 견뎌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좀 인정을 하게 돼요. 다들 난리 났다. 존탈 존짐라 탈곡기 지금 막 신청하다가 난리 났다. 지금 동토의 여명 김종호 작가님이요. 하고 뚜따 님께서 제가 그분하고 연이 아직 없어서 친해지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참 재밌죠. 확실하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재미있게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하게 돼요. E.H.최 님 이종곰 작가님 못하는 부분은 무엇?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또 우리끼리 사람 적다고 또 막 띄운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그런데도 와서 봐준단 말이야? 분명히 내 작품이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내가 완벽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데도 보러 와준단 말이야? 와 정말 고맙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가 되면 독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에서 시작해서 복잡하고 미묘한 애증으로 갔다가 감사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 단계까지 가면 약간 좀 애증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독자님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를 내 독자를 보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작가 말하자면 다르긴 하죠. 그게 좀 중요한 문제죠. 팔방미은이라고 선생님 또 기분 좋은데 이러면 다들 내가 못하는 게 뭐냐고요? 제가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지? 못하는 거 많아요. 딱히 할 말 할 안 그런 의미에서 꿈을 그리는 자님 안녕하세요. 왔습니까? 이은영님 잘 오셨습니다. 아까 오셨지? 이분은 현민비소님 나랑님 다들 잘 오셨죠? 아 그래 나랑님 말씀 맞네. 제너럴리스트 제가 약간 좀 그 뭔가 확실한 특장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 하는 것 같이 뭐 하나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봉임님 못하는 걸 못해요? 저 건강관리 못합니다. 건강관리 제 몸에 제일 나쁜 짓을 하는 게 저예요. 정말 미안해 미안해 죽겠어요. 내 몸이 나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진짜 구사대기를 때릴걸요? 좀 아끼라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약간 좀 너무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의 어떤 기본인데 주로스님 휘파람은요? 휘파람은 여러분 제가 불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진짜 깜빡 놀라요. 진짜 깜짝 깜빡이네. 깜짝 놀랍니다. 진짜 스토니서님께서 뮤지카이에서 작가님 방송 듣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스토니서님 사실은 제가 존박님께서 하시는 라디오 뮤지카이 SBS 11시부터 시작하는 뮤지카이의 고정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코너를 맡고 있어요. 코너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와 다르게 심리학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거의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최근에 제가 묵지바에 대해서 묵지바에 굉장히 아 이혜이치 최님 또 아픈데 찌르시네. 제가 마피아 게임 못합니다. 마피아 게임 진짜 못하고요. 존박의 뮤지카이에서 제가 묵지바 대결을 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존박님을 연속으로 세 번 이겨가지고 홍보권을 얻었습니다. 홍보권 그래서 뭘 했냐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중금의 웹툰스쿨 홍보를 아주 거나하게 했죠. 그랬더니 지금 그쪽에서 스토니서님을 비롯해서 몇 분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어떤 경로로 오셨던가 진짜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작은 채널에 유리니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토니서님 저 작가님 방송 완전 마음기울여 듣고 있어요. 오픈스튜디오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그렇죠. 지금 반갑고요. 오픈스튜디오 존박씨 라디오의 공개방송이죠. 공개방송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생방송하는 라이브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저도 나가는데 저도 갈 겁니다. 거기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뚜따님께서 마피아 게임 최종 승자 하실 것 같은데 의외시고 꿈을 그리는 자님 종범 작가님 예전부터 봐왔지만 느낌이 딱 그뻔이야 이렇게 점점점 많이 썼어 말을 못해 왜 범생이 느낌 매혈기는 넣어두래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는 개그하기 있기 없기 아 근데 진짜로 제가 딱 하나 자신있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어요. 진짜 딱 하나 나 스스로 이건 내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휘파람 말고 휘파람 두 개구나 그럼 휘파람은 잘하지 잘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꾸준하게 하는 거 자신있어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도 월요일 저녁 8시 늦어도 8시 반 요사이에 항상 매주 한다라고 정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어러 오는 건데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컬투쇼 에이 컬투쇼 같은 진짜 프로페셔널들의 완전 존엄하게 잘 토크하는 분들 거기 가면 저 완전 완전 쩔이죠. 쩔이 안됩니다. 뚜따님 아 맞다 다트 다트는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트는 그냥 조금 조금 약간 좀 동네 맥주집에서는 제가 안진다. 김진여님께서 연재만 꾸준히 안하심 여러분 그렇게 뼈 때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뼈 때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원고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수다 떠는 거 외의 시간을 다 연재 준비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저희 오늘 라이브 주제 제목 듣고 오신 분들 계시죠? 우쭈쭈 해줘요. 그래 우쭈쭈 좀 해줘. 세연세연님께서 지난주 옥수씨와의 존타할 시간에 막판에 급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세연세연님.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오늘 이거 하는데 세연세연님 말아주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질문 던지고 먹튀약이 없는데. 세연세연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연재 관련해서 미팅 요청을 받았는데 담당자와의 첫 미팅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나요? 뭘 준비하면 되나요?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말하기를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여러가지. 막 그 불안함으로 가득한 질문 보내셨어요. 오늘 이거 얘기하는데 세연세연님 안 오면 되잖아요.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오늘의 주된 이야기거리 첫 번째 이야기거리는요. 8시에 시작해서 벌써 20분이네. 첫 번째 이야기거리는요. 담당자와의 연재 관련 미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입니다. 일단은 연재 관련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 대부분 다들 당황하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덜컥 갑자기 겁이 납니다. 물론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뭐 전화 오자마자 그냥 굴루룰루 하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연락이 와서 작가님 뭐뭐를 연재하고 계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매체에서 연재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언제 언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일단 겁부터 납니다. 왜 겁이 나겠어요. 만화는 내가 늘 해왔던 거고 계속 그리라고 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팅이라는 건 보통은 첫 번째 미팅이라는 게 누구나 있습니다. 담당자 미팅을 가게 됐을 때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것 때문일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무슨 현란한 말재주로 상대방 담당자를 막 이렇게 홀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담당자 미팅에서 진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의 말재주 말하기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담당자 미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하고 다릅니다. 아유 감기 때문에 자꾸 코가 막히냐 현미의 미소님께서 면접과 같네요 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면접이라는 것과 담당자 미팅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면접 같은 것은요. 입사 면접 같은 거 있죠. 오디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화된 자리라고 불러요. 구조화된 자리 좀 말이 어렵죠. 구조화된 미팅이다. 제목이 미팅인 것 치고 와 나 제목 담당자 미팅으로 돼 있어? 담당자 미팅이야 왜? 잠깐만 나 여러분 으이씨 어떡하지 이거? 뜨끄면 안 되잖아. 아이 못하놨네? 나 지금 봤어 아 어떡해 미팅이야 미안해 나 담당자 미팅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 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당자 미팅 때래 아 이거 이상한 이상한 이거 못 봤구나 이거? 제목 못 봤구나? 잠깐 한번 기다려보자 어디 보자 아 바꾸는 거 없잖아 나 여러분들이 담당자 미팅이라고 썼는데 자꾸 미팅이라고 미팅이라고 그러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군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안합니다 나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 나 진짜 아 나 여러분 실수했어 다시 들리죠 여러분 다시 들리죠 아 죄송합니다 나 완전 유린이야 실수했어 실수 다시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 손 다시 방송 제대로 나 실수 나 끌려고 한 거 아닌데 실수를 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이거 결국 이거는 라이브 그대로 못 올라오고 수정해서 올라가야겠다 잘 보인다고 봐 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지금 다들 튕겼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껐다 실수를 다 시켰는데 튕겼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웬일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나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시 이어서 갈게요 다들 미안해요 영상만 멈췄구나 나 웬일이야 수정됐네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내가 실수를 껐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면접이라 부르는 것들 오디션 이런 것들은요 구조화된 자리라고 부르지만 이거랑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연재를 위한 미팅은요 비구조화된 자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조화된 자리라는 것은 나를 뽑으려는 사람이 나를 뽑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는 자리 같은 것도 이게 바로 구조화된 자리예요 구조화라는 것은 누가 들어와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들을 만들어 놓을 때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들 그만 좀 해요 내가 실수하니까 되게 좋아요 해방이다님이랑 나랑님이랑 아주 난리 났어 나 실수해가지고 다들 막 신나셨어 저기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시리도 말고 시리말고 시리와요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해요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뽑히는 사람이 너무 달라져버리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겠죠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누굴 뽑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구조화된 자리를 만들어서 누가 면접을 보건 누가 면접을 보러 오건 상관없이 비슷한 기준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구조화된 자리라는 것이 담당자와의 연재 미팅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라고 저는 봐요 비구조화됐다는 것은 일괄적인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칙만을 중시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웹툰 연재를 위해서 담당자와 작가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담당자 입장에서 매체 입장에서 작가를 만났을 때 이 작가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 말을 잘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두 집단이 만난 거예요 물론 집단이 아니라 두 사람일 수도 있죠 담당자와 작가 가장 중요한 건 제일 큰 원칙 좋은 작품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연재한다 작품을 작품을 잘 만들자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어도 크게 좌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첫 번째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말재주가 좋아야 한다는 납박을 버리세요 중요한 건 소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담당자 혹은 매체하고 이 작가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아주 많은 부분 안심을 할 수 있죠 양쪽 모두 하지만 너무 첫인상도 좋고 다 좋은데 대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아 지나치게 어느 한쪽이 자기 주장만을 끝까지 밀고 붙여 밀어붙여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일단 담당자를 만나면요 기본적으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연재하시게 네! 이러진 않단 말이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슈퍼챗이 아이고 뚜따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봐야지 보이는구나 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감사합니다 어 세연세연님 오셨네요 세연세연님 그래요 세연세연님이 주문한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연재 콜 잉잉 이게 아닙니다 인사하고요 다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서로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뚜따님 첫번째 슈퍼챗을 놓쳐서 슬프세요 아이 괜찮아요 첫번째 슈퍼챗이든 억번째 슈퍼챗이든 똑같이 감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타진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웹툰 연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작가님인가 그 여건을 타진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만화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런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작가님의 그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혹은 지금 현재 다른 직업이 있는지 이런 등등등 손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작가님을 외치면서 달려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신상을 털고 이런게 아니고요 정식 연재라는 엄청난 노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현재 일상생활이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타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 만났는데 연재가 불가능할 정도의 바쁜 다른 일정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보이게 되면 당연히 담당자는 걱정을 좀 하겠죠 그렇다가 당장 아 그래요? 그럼 안됩니다 아디오스 이러진 않아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원칙을 잊지 마셔야죠 중요한 원칙은 뭐죠?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박세현님께서 학교 다니는 중인 작가님이시면 좀 늦게 연재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라면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휴학을 하고 연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게 작가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이고 A4님께서 또 세 번째 슈퍼챗을 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운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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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이 복잡해 감사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첫 번째 원칙은 그거예요 나랑님께서 연재가 무산돼서 무산된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치겠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실수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나랑님 나랑님 기본적으로 연재가 무산된 이유를 물어보신 걸 잘하신 거예요 충분히 직업작가로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업적인 사람 둘이 만나서 직업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얘기하다가 연재가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계약을 아직 안한 상태에서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되면 사실은 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작품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작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담당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매체상에 어떤 매체에 어떤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만 고쳐서 올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유가 돼서 연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만 고쳐서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무산될 때 보통은 잘 연락이 안 옵니다 오늘따라 제가 약간 두서웠는데 다시 한번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가볼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체와 담당자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작가가 있고 이 둘 사이는 연재라는 걸 두고 둘이서 뭔가 간보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좀 더 어떤 게 좀 더 사실에 가깝냐면 저쪽에 좋은 작품 시장 독자라는 목적이 있고요 이쪽에 담당자와 작가가 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연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은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그 스토리 작품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가 완결까지 구상이 돼 있나 그냥 대책 없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명확한 엔딩 명확한 완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구상이 돼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땀나내나 열나나 보다 감기 때문에 물론 그 완결이 아직 구상이 안 됐다고 해서 어 그래요? 그럼 땡!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직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상한 완결이 있는데 연재를 좀 하다 보니까 배도 같은 데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흐릿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제가 아니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결까지 전부 다 완결 다 아주 자세하게 머릿속에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협상이나 어떤 미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설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공유를 하면 그 고민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느는 거죠 담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완결이 있다가도 바뀔 수가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완결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연재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땡 하고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담당자들이 생각해 보지 작가도 바쁘지만 담당자도 바쁩니다 시간이 남아도록 하자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보통은 지금 세연세연님을 비롯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원고에서 명확한 장점 명확하게 어필되는 매력을 보셨기 때문에 연재를 염두에 두고 미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갑자기 네 땡 돌아가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결까지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먼저 근데 그 완결에 대해서 또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총 몇 화 분량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담당자 미팅을 하거나 혹은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미팅을 하거나 여기저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만화가 총 몇 화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받으실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매체 대비 작가 지망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면이 엄청나게 넓어진 건 아니에요 럼블포인트님께서 컨디션 안 좋으시구나 하셨는데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어도 매주 월요일 8시에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러 왔죠 아무튼 그래서 총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처음에 머리가 되게 하얘집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 머릿속에서는 대충 이 정도 느낌까지는 있어요 이건 단편이다 이건 중편이다 이건 장편이다 이런 기준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몇 화까지가 장편이고 몇 화까지가 단편일까요 되게 애매합니다 랩툰 쪽에서의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 여러분 3화 정도면은 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출판 때는 페이지로 약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난리 났어 꿈을 그리는 자 작가님 괜찮으세요 죽지마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연세연님 전 미팅 잘 다녀왔어요 정말 정말 종범님 말씀해 주시는 거 거의 다 나왔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분하고 사전에 맞춘 게 아닙니다 세연세연님한테 제가 조언도 못해드렸는데 바로 갔다 오셨군요 장합니다 역시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다 잘하십니다 런블포인트님 그럼 담당자분들도 항상 글쎄요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왜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런블포인트님 글쎄요 라고 답하면 안 된다니까 작가님 이거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했는데 글쎄요 라고 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1차 1차로는 내 만화가 단편이냐 중편이냐 장편이냐의 감은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DMH DMH님께서 1타 강사시네요 나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다 해봤다니까요 물론 저같이 한 담당자님이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확실히 처음 담당자님 미팅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도 매체에 새로운 담당자님 만들다가 있어요 자 일단 몇 화 분량이에요 작가님 대충 몇 화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이거 별로 안 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다 그러면 뭐 얼마가 긴 거예요 100화? 200화? 짧다 그러면 뭐 그런 의미에서 아 김은건 님도 오셨군요 68명 시청 중 좋아요는 29개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언제나 저희 옆 옆방에서 연구 중이신 우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김은건 교수님께서 내부자로서 이렇게 아무튼 다시 한번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절단신공이란 말 아시죠? 절단신공 솔직히 절단신공이란 말이 뭘까요? 웹툰 익숙하신 분들은 윤희라님께서 옆길로 사는 건 더 웃겨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내가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 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언제 옆길로 있어도 반드시 반드시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오는 걸로 제가 유명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잠깐만 원래 얘기하던 게 뭐였지? 그래 절단신공 절단신공 카페벤의 짤 커즈 유 마이 거리였나? 있잖아요 쫙 그 절단신공이 뭐냐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딱 끊는 것 같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막 미리 보기를 누르고 다음화를 기다리고 작가님 절 가져요 막 쓰고 이런 게 절단신공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화의 내용을 어디에서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들이 이게 신인 작가님들도 많이 실수를 하시고요 가끔은 중견 작가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들 실수하냐면 일단 내용을 짠 다음 그 내용을 콘티로 짜요 콘티를 쭉 짜다가 보니까 이번 화에는 어디까지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게 분명히 있는데 콘티를 짜다 보면 점점 컷이 늘고 이런저런 게 들어가서 벌써 막 90컷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원래 그리기로 했던 지점까지는 못 그렸지만 콘티를 내용적으로 원래 이번 화에서 요 내용까지 그리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갔지만 벌써 분량이 한 8, 9, 10컷 됐네 어이구 힘들겠다 여기서 적당히 끊자 그래서 그냥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굉장히 다음화를 기대하게 만들만한 연출을 넣어서 끊어요 그렇죠? 네 영후양님 늦게 왔지만 구독 인증합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삼미님 진짜 어려운 부분 같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중요한 어떤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작업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내용을 짜다가 내가 짜기로 했던 데까지 못 왔는데 벌써 90컷이네 끊어야겠다 근데 그냥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미리 보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다음화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절단신공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콘티를 짜거나 내용을 짜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열심히 그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독자들이 아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독자들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웹툰 독자들은 언제나 짧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삼미님이나 이석이님께서 다들 아 맞아요 나도 그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분량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내 만화가 대충 몇 화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물 좀 마시고 액션 만화를 보시죠 다들 되게 나름 멋진 말들을 하셨네요 나랑님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럼블포인트님 대사가 적을 때도 비교적 짧게 느껴지던데 아 맞습니다 세연세연님 너무나 유익하다 유익한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액션 만화 보세요 액션 만화 막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봤어요 정신없이 봤어요 근데 어느덧 끝났어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작가님 너무 짧아요 하고 문득 봤더니 스크롤바가 요만해요 보니까 막 이번화가 150번이야 근데 난 왜 짧게 느꼈을까요? 반대로 어 되게 길다 이번화 그리고 쭉 봤는데 끝나고 길다고 생각했는데 스크롤바가 되게 커요 세보니까 한 60컷 돼요 과연 이 차이는 뭘까요? 대사량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액션씬이 많으면 액션씬은 연출에 의해서 많은 컷과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나오고 있죠 지금 액션이라는 싸우고 있다는 그 장면 하나 사건 하나가 나왔죠 반면에 어떤 종류의 내용에서는요 컷수가 한 60개 밖에 안되지만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하게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오고 이번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컷수가 60개에서 70컷 정도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내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쭉 짠 다음 내가 짠 내용을 그냥 쭉 콘티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컷수를 보고 많이 그렸으니까 끊자 이러면 내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중요한 사건까지 지금 못 갔죠 그렇다면 이번화는 이런저런 대화 설명 설정 여러가지 것들 때문에 컷수는 많은데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중요한 사건까지 못 갔기 때문에 독자들은 뭔가 연출적으로 다음화가 막 보고 싶어지긴 하지만 뭔가 포만감이 안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한화의 웹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컷수 기준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웹툰의 한화는 컷수 기준으로 몇 컷쯤에 자른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자른다에요 중요한 사건이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입니다 어떤 분은 뭐 신 개념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신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웹툰에서는요 한화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중요한 사건과 덜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자잘한 사건들 말고 확실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한화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포만감이 없어서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그래야지만 이번화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줘 근데 벌써 120컷이 벌써 90컷이야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주로 쓰는 방법은요 다짜고짜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부터 쳐버립니다 그냥 이번화에서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중요한 사건을 그냥 그려버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짜놓은 여러가지 설정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대사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건너뛰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화에서 플래시백을 통하거나 회상을 통하거나 순서를 바꿔서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번화에서 어떻게든 저희까지 가겠다 했으면 가셔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중간을 빼고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까지 가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을 뒤로 빼는 겁니다 다음화에서 대화를 통해서 회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퍼즐 맞추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퍼즐 맞추기를 하시면 분량을 몇 박 폭발하듯이 그리지 않아도 매 화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짜실 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장편의 경우 다 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만큼은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배신당했다 중요한 동료를 얻었다,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다, 알게 됐다,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되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사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 중요한 사건의 개수가 대충 4만화, 이번 작품의 화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처음부터 쭉 사건을 썼어요 택배 기사를 가장한 도둑이 그나도 어김없이 빈집을 털다가 우연히 살인사건 장면을 목격했다 한쟁이 작가님의 기사도라는 만화의 설적이죠 그 쭉 쓰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감춘 누군가가 도주하는 걸 발견하고 주인공은 쫓아가는데 하지만 그 사람을 결국 놓치게 된 주인공은 오히려 더 큰 위안에 빠졌다 자, 위안에 빠졌죠 하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정리해봤더니 중요한 사건들이 한 40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앞부분, 뒷부분에 분량 좀 많이 친다고 쳐서 대략 제 만화는 이번에 40화 정도 예상합니다 아, 그럼 10개월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담당자들이 몇 화 정도 예상하시면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 상당히, 상당히 신뢰를 느껴요 아, 이 작가는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짜는 사람이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물론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바로 땡 돌아가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와버리면 야, 이 작가 약간 믿음 간다 왠지 안정적으로 완결까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지금 잠깐 소통해야지 손법사님, 내 목표는 이종놈 작가님 어시 이야기 어시가 목표는 어떻게 해요? 손법사님 조만국님께서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작가는 맵툰 스쿨을 보는구나 뺨뺨님, 맞는 말 같아요? 으악 윤희란님, 이제 이해가 쏙 되네요 그렇죠 혜기님, 작가님 시즌4는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콩땅콩님께서 중요한 사건당 하나의 화수로 맞추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 사건들은 그것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은 그 사건 하나에 3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콩땅콩님,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은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5화 정도를 할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5화를 나눠서 가는 동안 그 5화를 한 방에 다 보는 사람만 재밌어야 되잖아요 한 화만 보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도 포만감을 느낄 만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큰 사건이 5화 정도 분량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큰 사건을 다시 또 쪼개서 작은 사건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복수한다 큰 사건이죠 그걸 또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를 위한 파티원을 얻는다 복수를 위한 수단을 얻는다 그 파티원이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 반전,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어떤 어떤 복수는 복수에 성공했다 어때요? 5가지 사건으로 나왔죠 다시 말해서 큰 사건이 있으면 한 화당 하나씩 배치할 만큼 중요한 사건들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 없던 한 화가 분명히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나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희라님께서 그럼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문제죠 한 화에 하나 이상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다 보니 뭔가 더 이야기할 것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길어지면 독자 입장에서 좋죠 작가의 통장에도 좋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일단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질문과 의견 같은 거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어떤 대화인 거 같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 네, 여러분 뮤의 음악 언어 배우기의 작곡가 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뮤님은요 저하고 함께 음악을 오래 했던 동료신데요 우리 조만간에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합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합동 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저 뮤님께서 작곡가이시면서 음악에 대해서 곡을 쓰고 작업하는 거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오래된 저의 동료고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놀러 갈 거예요 조만간 놀러 가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음악을 만드는 것 작곡 이 둘 사이에 정말로 비슷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라이브 시간에 수다를 통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님 저희 라이브 일정 공유해도 되나요 여기서 품앗이 해야지 우리 품앗이 해야지 뮤님하고의 라이브가 언제냐면요 4월 17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 수요일날 뮤의 음악 언어 배우기 채널에 가서 SM킴님께서 수미상관 얘기 나온다에 제 500원 겁니다 네 500원 따셨네요 그 얘기도 해야지 하여튼 뮤님과 함께 이야기 만들기와 곡 쓰기의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재미있는 수다를 떨거니까요 다들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꼭 라이브 놀러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제 채널이 아직 커뮤니티 기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못해서 뮤님 세팅 열심히 해놓으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놀러 가는데 그날 저희 몇 시쯤 할까요 여기서 얘기하죠 뮤님 몇 시쯤 할까요 다들 지금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다들 거기서 지금 내 흑역사를 얘기하겠다고 선생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방 가갖고 뮤님 우리 몇 시쯤 할지 정할까요 저녁 한 8시쯤 할까요 8시 9시 와우 역시 음악인들은 아티스트여가지고 심야 시간이군요 그래 여러분 일단 이번 주 17일 라이브 방송으로 9시를 일단 예상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 너무 그러니까 현미 미소님 말이 맞지 남의 방 가가지고 선생님 좀 우쭈쭈 해줘야지 네 8시 반으로 정하겠습니다 8시 반 가시죠 저희 뮤님 방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음악과 스토리텔링과 작곡의 세계 얼마나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 또 이제 남의 채널에서 라이브하는데 와가지고 또 선생님 부끄럽게 또 한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되게 많은 담당자분들에게서 몇 화 정도 예상하시라는 질문을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네 제가 이번 작품에 지금 준비하는 작품에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봤더니 대충 한 5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52화가 1년이거든요 웹툰 작가들은 되게 1년을 딱 주수로 계산해요 52화 1년 40화 10개월 이렇게 딱 그래서 한 1년 할 것 같습니다 10개월 할 것 같습니다 하는 뭐 중요한 사건이 좀 컴팩트하게 짰더니 24개 나왔어요 6개월이죠 한 반년 연재할 것 같아요 한 24화에서 25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주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상대방 담당자에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갈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약간 어긋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틱장애가 심해서 담당자 미팅 때가 제일 두려워요 진짜로 틱장애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꿈을 그리는 자님 어차피 아직 작가도 안 됐지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원한다면 언제냐의 문제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담당자 미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잃을 만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는 틱장애가 있다고 하셨어요 소통을 하는데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과 같은 구조화된 자리가 아니라 비구조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연재를 위한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좋은 작품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협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대화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가 좀 되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뭔지 아세요 의견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 사람 나하고 말 통하겠구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소통 안 되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소통을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미팅을 하러 갔는데 혹은 미팅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아주 많은 신뢰가 쌓여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글그림작가 협업 상담 때 협업 미팅 때도 비슷하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종류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강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왠지 이 고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결론을 내리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은근하게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온 거잖아요 그게 뭐 틱 장애가 있어서 대화하는 것이 겁난다 떨린다 만화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체가 고민이 된다 이 모든 고민에 대해서 혼자서 안고 결론을 내린 뒤에 가는 것보다는 담당자에게 지금 그 고민 자체를 공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공유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나는 당신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미팅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요 일상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담당자님 그 부분이 고민돼요 겁나기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효율적인 소통을 할지에 대해 고민해 올 수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품 자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완결을 냈냐 안 냈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지금 완결을 어떻게 낼지 뚜따님께서 정확한 말 하셨어요 그럼요 만약 그걸 약점 잡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해야죠 하셨는데 같이 일할지도 모르는 담당자 라면 그런 문제를 약점 삼으면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감 인생 천범씨 작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꿀꿀꿀 일해야 되는데 또 들어와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너 일 안 하냐 마감 인생 범씨가 너 일 안 하냐 반가워요 이렇게 만화가들이 하나도 모이게 되고 현민 미소님께서도 좋은 말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항상 그 존박씨 라디오나 유수진님과의 헤오마요에서 했던 말들이 기조가 비슷하잖아요 언제나 네 다들 여러분 우리 마감 인생 범식 작가님의 돼지우리에 대해서 한마디씩 고! 따뜻한 환영의 인사 가시죠 그러니까 꿈을 그리는 자님 만약에 지금 대화가 어렵다면요 구조화된 면접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평가받고 점수받을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민 자체를 공유를 하시면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상대방도 같이 고민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손법사님 종범 작가님 따수는 말투와 목소리는 타고나신 건가요? 네 얼굴 대신에 그래서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무튼 지금 다 너무 좋습니다 아까 콩땅콩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도 답을 했고요 나 적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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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앞에서부터 말째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고 비구조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완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타진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연재가 가능한지 지금 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완결까지 가 있는지 몇 화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두시면 당연히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연재가 취소되거나 그럼 빨리 꺼지세요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또 채팅창 또 얼었나 보다 그렇지 얼은 거 맞죠 채팅창 지금 이놈의 채팅창은 맨날 얼어 얼었네 얼었어 여러분 잠깐 선생님이 뭐 하는 동안 여러분 학생들께 떠들고 있어 봐봐요 나 이거 채팅창 다시 살려야 돼 다시 살려야지 이제 채팅창 얹은 건 바로바로 알 수 있어 자 자습해라 반장 반장 얘들 떠드는 거 감시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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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 정말 멀쩡했다 내가 너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시끌시끌 반장 누구예요 하셨는데 반장 우리 있잖아 반장 오늘 반장 안 왔나 김희진 나나님 반장이잖아 어 마감인생님 범식이 가는 거야 집이라서 그래 재방송으로 봐 얼른 가서 일해 넣어 빨리 마감해 마감 반장 이런 게 어딨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저에게는 소중한 학생이고 안타의 종금 누구야 여기 지금 누군가가 좀 껴있다 스파가 껴있다 그래요 위의 음악 언어 배우기님 각오카 윈님 수요일날 8시 반에 만나요 여러분들 다들 그때 보러 오시고요 재밌게 방송할 테니까 윈님 그때 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저 하던 얘기하죠 윤희란님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만화가의 미래인가요 무슨 말이죠 만화가의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연재 관련해서 미팅해요 라고 만난 자리에서 저리 꺼져라고 안 한다 그랬죠 같이 고민할 수 있게 고민을 공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 또 마음 아픈 얘기 나왔어 뭐야 코인님께서 뻘소리지만 연재 확정됐다고 해서 미팅 나갔는데 이야기할 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연락을 다음 주까지 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오더군요 그 당시엔 진짜 상처로 남았어요 하셨어요 코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빠져나오셨네요 연재를 결정하는 미팅에 있어서도 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연재처입니다 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담당자고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다들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요 다 토닥 해줘 코인님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정말 진짜 상처받을 일 맞아요 얼마나 기대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작업했는데 희망 고문처럼 마음 다 먹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식으로 되게 쉽사리 이 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게 얼마나 큰 데미지기로 가겠어요 코인님 너무 고생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재 결정은 하나의 선이지만요 연재는 아주 긴 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작가한테 잠 좋다고 얼렁뚱땅 없던 일로 하는 매체에 연재를 한다? 자 그러면 연재하는 기간 내내 지옥을 맛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옥 문턱에서 앗뜨거 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오늘 하루는 HR시간 끝부분에서 제가 이제 담당자들에게도 역으로 요청하고 싶은 작가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되죠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해서 지금 작가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얘기는요 엄청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 어떤 질문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품 자체에 대한 피드백으로 가요 지금 연재하고 계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봤다 갔다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신인 작가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내가 무조건 내가 받아들여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2인 3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적 받았으니까 고쳐서 검사받아야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작가 본인이 명확한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가지고 담당자를 역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담당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역으로 얘기를 하겠죠 2단계에서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경우로 이제 끝나게 돼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계약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연재 시작은 언제쯤 읽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쓰세요 이거는 진짜 이상한 신호입니다 계약서는 검토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미팅하기 전에 미리 보내줬으면 아주 젠틀한 거고요 계약 상황에서 처음으로 계약서를 보여줬으면 들고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만 신영님께서 종원 작가님 네이버는 연재 미팅하고 바로 연재 계약서 써주나요 제가 연재하는 것은 연재 직전에 써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무계약으로 준비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플랫폼들이 무조건적으로 악마 취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작가님들하고 플랫폼하고 연재를 같이 준비하면서 무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서로 리스크를 안 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건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정이 몇 번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작가는 그런 종류의 고통과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매체는 어떻죠? 매체 같은 경우는 이 작가가 중간에 잠수를 타 작품이 이상해졌어 원하는 애들 안 나왔어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없애고 싶으니까 계약서를 마지막에 써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 자체에서 어느 정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모범적인 플랫폼들 약간 소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연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좀 해 줄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도 같은 경우에 포텐업 시스템이 온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돈 써가면서 작품 연재 준비만 하는 경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매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드물긴 하죠 자 일단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은 내 거니까 담당자 당신들 매체 당신들 손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와 담당자들은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지금 다들 완전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요 다들 너무 힘든 힘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들 지금 재걱정해 주시는군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했는데 어 그래요 코인님도 너무 그 다 결정도 해놓고 막판에 그렇게 잠수 타는 매체 때문에 힘드셨고 신형님께서도 1년 동안 보수 없이 준비만 하시느라 너무 힘드셨고 다들 너무 힘든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과후 활동에 문자 사연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방과후 활동에 사연이 지금 떨어져 가는데 말이야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작가는 작품의 전문가지만 담당자는 시장과 독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여기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요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작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가끔 가다가 상대방 파트넘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원칙이 어긋나죠 더 큰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해방인단 님께서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번호 주세요! 실수했고 매일 매일 보내주시고 반가운 메일 보내주시고 신형 작가님 작가님이시군요 연재 끝내면 사연 보내겠습니다 하셨네요 꼭 보내주세요 무서운 곳이야 개인정보를 요구해 나한테 번호를 까라 그래요 백진원 님께서 작가님 나오신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 책을 우연히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찾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셨군요 부끄럽습니다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는 위근우 기자님의 위근우 작가님의 책이죠 제가 참 믿는 필자시고 좋은 인터뷰였다고 기억합니다 다시 야 오늘 참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저는 언제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에 대한 전문가였지만 담당자가 매체와 독자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는 것들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독자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상합니다 같은 것들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반면에 명확한 작가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담당자분들께도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월권을 하는 담당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작가와 작품을 통해서 본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담당자들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자아실현을 하면 좋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를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 들거나 지나치게 작가를 무시하는 담당자들이 분명히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담당자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얘기에요 좋은 작가님 담당자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너무 담당자를 무시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또 한편에 있습니다 만화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문제에요 이게 뭐야 정말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이런 모든 태도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이거는 의외적인 건데 종교적으로 제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알리는 그런 만화를 그리면 이런 거 짤리나요? 자 일단 정치와 종교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걸 웬만한 매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 본인의 가치관과 주장이 만화에 들어가도 된다면서 왜 유독 종교는 안 돼? 그러면 참 그 부분이 뭐라고 답할기가 애매한데 일단 현상만 놓고 보면 자본주의 시장의 대부분의 요통 플랫폼은 종교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것 정치적인 것들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양홍 요단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쪽이 연질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딱이죠 그럼 세연세연님께서 담당하는 작가의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면 그 작가 담당자의 경우 실적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러나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매체라고 말하지만 사실 회사죠 그 회사의 시스템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담당자에게 작가의 퍼포먼스 작가의 성적을 곧 그 담당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매체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작가를 발굴하고 마케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매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기본은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모든 매체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회사라고 해도 내가 담당한 작가님들이 유독 좀 잘 되면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건 자연스럽겠죠 그게 어떤 실적처럼 딱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일종의 상식같이 느껴져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만간 오늘 담당자 미팅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얼추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 웹툰스쿨의 본진이죠 팟캐스트 웹툰스쿨 팟캐스트의 롱터뷰 코너에서 현역 웹툰 담당자 굉장히 능력 있는 담당자 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날은 롱터뷰 특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담당자가 되는 방법부터 해서 담당자에 취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보는 작가 담당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직접 현역 웹툰 담당자의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저의 엄청난 섭외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마당발 선생님 말하다가 다 조용하다가 이 얘기하니까 난 난리났어 또 이형원님 몇 시에 하나요? 그게 아니고 롱터뷰 조만간 롱터뷰 녹음할 거라고요 롱터뷰는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요 롱터뷰 녹음을 해서 그걸 여기다가 울릴 겁니다 야 근데 라이브 여러분 월요 라이브 때 질문 진짜 많이 나오네요 해기님께서 작가님 담당자들은 당연하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워낙 웹툰에 있어서 비주얼이 중요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해기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영화감독이 영화 배우를 섭외할 때 얼굴 잘생긴 사람을 좀 선호하나요? 얼굴이 중요한 배역이라면 선호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담당자가 보기에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작가를 선호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비주얼 이미지가 이뻐야 되는 종류의 만화들이 있어요 소재와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작화가 좀 문제가 된다면 근데 내용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안할 수도 있겠죠 작가님의 원작을 저희가 다른 그림작가에 매체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얘기를 해야겠죠 작가 입장에서도 그걸 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이에요 반면에 모든 담당자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웹툰에 있어서도요 연기가 굉장히 좋은 웹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림은 수더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매력과 흡입력을 가진 내용이 있다면 그런 작품은 제일 중요한 작품의 핵심 생명력이 그림에 있지는 않죠 그리고 담당자 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더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원래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웹소설 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웹준 쪽에 스토리를 제공하고 계셔가지고 글그림작가 협업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갖고 왔지만 오늘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막 나오는데 자 보자 사미님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아 죽겠다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댓글창에서 질문 많이 써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고민 활동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여러분들 사연 보내는 그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유튜브 HR 라이브 때 읽어줬으면 하는 내용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어때요 프롬 오피님께서도 뭐 교수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 못 해주시겠죠 이런 것도 다 내가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우리 어따가 쓰냐면 잠깐만 어딨냐 잠깐만 메모장이 어딨냐 메모장 아이고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여러분 물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감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겠다 빨리 끊어야겠네 여기서 접수하고 방과 후에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하셨는데 싫어요 여기서 접수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분들 여기다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때그때 보고 웹툰스쿨 굴뱅이 네이버 닷컴 안 돼! 여러분들께 이제 주소를 보여드릴게요 웹툰스쿨 굴뱅이 네이버 닷컴 여기다 여기 자 보이시죠 여러분 웹툰스쿨 네이버 닷컴 여기입니다 여기 적을 사람 적으시고 다들 막 난리 났어 나 너무 막 힘들다고 고마워라 여기 웹툰스쿨 틀린 거 없지? 나 지금 스펠링 아 영어강사를 10년을 했는데 틀리면 완전 부끄러운데 웹툰스쿨 네이버 닷컴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 그 방과 후 고민 활동용 사연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유튜브 HR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호민이 형 감기 안 걸렸는데 내가 옮겨 옮기겠지 이제 내가 옮겨야지 진짜 나랑님 그 침착맨님 채널에서 감기 때문에 작업실에서 주무셨다고 애들 때문에 진짜 내가 거기서 옮은 거야 지금? 웬일이야 웬일이야 다들 너무 걱정해 주신다 그럼 우리 시간 정해요 지금 9시 25분인데 딱 10분만 더 하고 끊을게요 나보고 빨리 가래 사람들이 강제조퇴 여러분들 질문 여기 쓰셔도 돼요 쓰시고 거기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보면서 여기서 바로 답할 수 있는 거 답하고 아닌 것들은 이제 그 메일에서 보시고 보고 나서 홍란진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볼게요 홍란진 교수님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 사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 거지 레알민 님께서 작업하면서 들으니까 꿀이네요 행님 덕분에 1시간 집중 잘 했습니다 아 레알민 작가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많은 작가님들이 오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얘기할 거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한 10분 정도 여러분하고 수다 떨다가 끊을 거고 얘기할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 저번에 처음에 얘기한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 이거랑 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강견 님께서 샘님 스케치업 강좌 책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샘님 배경은 전부 손수 만드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닥터프로스트 시즌 3 까지는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물론 몇 가지 그 뭐냐 웨어하우스에서 공유 소스로 사가지고 한 거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시즌 3 까지는 거의 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즌 4 연재 준비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웹툰 배경용 스케치업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저나 뭐 송려현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도 오래 했었고 그걸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또 새로운 스케치업 웹툰 스케치업 모델러가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죠 제가 한국에서 웹툰에 쓴 스케치업 제일 먼저 쓴 사람인데 교재도 내고 다 제가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들어가는 시즌은요 99.5% 가 남을 거예요 배경을 그대로 그렸다는 게 아니고요 배경용 스케치업 모델을 제가 다 만들었다고요 강견님 진짜 대박이네 헐 어렵던데 강견님 제가 스케치업을 웹툰계로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저기 그 조경 건축 조경 쪽 프로그램으로 거의 썼는데 제가 스케치업계의 문익점 스케치업 스케치업이라는 씨앗을 우리 신티크 팬통에 숨겨 가지고 왔죠 문익점 너무 웃긴다 양비하님께서 매일 보내는 질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답해 주시나요 매일 보내는 거 매일 보내는 질문이 뭐예요 양비하님 어떤 질문을 했니 질문 폭발한다 그 이것 봐 이것 봐 얼마나 다들 답답했던 거야 그죠 얼마나 그동안 뭐 웹툰 작가를 준비하시는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냥 전공생일 수도 있고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고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와 가지고 다 푸십시오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일 수도 없고요 제가 모든 업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보가 좀 균형 잡혀 있지 않게 퍼져 있긴 해요 그거 제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해기님께서 작가님의 스케치업 강의 풀 패키지 다 듣고 제가 제 만화에 가장 메인이 되는 배경을 직접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시간 신앙 간증 아닙니까 에듀 퀘스트죠 어디라고? 에듀 퀘스트 거기 가면 이제 저의 아주 웃긴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강사들 프로필 아세요? 생각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막 펜 같은 거 들고 이런 사진들 강사들 프로필 사진이 너무 웃기거든요 그거 보시려면 가시면 돼요 에듀 퀘스트 가시면 저의 스케치업 수업이 있습니다 가시면 해기님처럼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작가님의 수업을 듣고 저도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박세준님께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퀸 준비 중인데요 도전 만화 같은 경우에 파일 용량이 한 개가 있던데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회상도 72로 줄여도 용량이 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박세준님 일단은요 원고 원본은 300dpi여도 무조건 웹퀸 원고로 보낼 때는 72dpi로 바꾼 걸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원고는 절대 원본은 절대 바꾸면 안 되죠 4본을 72로 줄여서 가는 거 아시죠 아 이 얘기 또 한번 해야겠네 조만간 모르는 분들 계시겠네 그래요 조만간 한번 해야겠네 그리고 72로 바꿨는데도 용량이 크면요 세로로 긴 걸 자르세요 하나의 긴 파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파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해기님 하지만 아직 웨어하우스 소재나 이런 것들의 사용 범위 같은 것들이 어렵네요 영상 촬영 하셨던 강의 분에는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제가 이거 해기님 미국 스케치업 본사 트림블 스케치업 미국 트림블의 본사에서 담당 직원이 내려 한국으로 와서 제가 진행한 질문 답변 시간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델들 상업적인 용도의 원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본사 트림블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 총판인 빌딩 포인트가 주최했던 한국 스케치업 베이스 캠프 유저 행사에서 본사의 직원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재 엄격하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만 웨어하우스에 있는 공유성을 띈 모델을 돈을 받고 연재하는 상업적 원고에 써도 현재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변수가 있거나 뭐 그 그 펄리시 규정 같은 것들에 변화가 있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건 SNS를 통해서건 팟캐스트를 통해서건 공지를 하고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들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무슨 다 와가지고 프로그램 뭐 쓰세요 뭐 다 물어보고 계신데 야 정말 얼마나 그동안 웹툰 작가하면 얼마를 번다 이런 기사만 뜨고요 웹툰 작가를 하면 어떤게 지옥이다 이런 것만 많이 뜨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얼마나 많이 안 퍼져 있으면 이곳에 와서 채팅창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다 나가있는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겠어 내가 진짜 마음이 짠하다 진짜 그래요 제가 뭐 사실 제가 근데 되게 착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저 준비할 때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준비할 때는요 너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짜쳐가지고 어느 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전공도 아니었고 전공은 다른 거였으니까 어디 뭐 관련 과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 막 저는 너무 혼자서 맨땅에 이마를 부딪치면서 갔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화딱지가 난 거예요 나도 그때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망생들은 이러고 있구나 걷다대고 웹툰 작가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나라 님 오셨네요 저 평택 친구네 와 있는데 친구한테 작가님 에세이책을 사서 선물했어요 아구야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은 서기 김유진 나라 님 그래요 임기 끝날 때까지는 반장 그래요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야겠다 이형원 님 이형원 옐로우 원께서 자연부른 스케치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근데 이거 이름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진짜 스케치업 스케치업 관련 컨텐츠로 채널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SM퀸님 다음 대회 반장은 제가 노리고 싶네요 다들 지금 천하제일 반장대회 할 거야 뭘로 할까 뭘로 아이 뭘로 할까 천하제일 반장대회 하면 최대의 수여자는 난가 이형원 님의 이 질문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물의 경우는요 비선형 곡선이 많고 곡면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면 위주로 되어 있는 인공적이고 반복적인 물건을 만드는데 특화된 스케치업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많은 면수를 자랑하게 자랑하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나무나 풀숲 같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린 나무 풀숲 같은 것들을 스케치업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지만 내 스케치업 모델을 움직여도 내가 그린 직접 손으로 그린 어떤 자연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대로 또 한 번 그러게요 윤희란 님 말씀처럼 아니다 강기하 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사이좋게 데뷔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웹툰스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을 그리는 자 님께서 종범 작가님 만나서 관절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관절기를 받는 것도 저잖아요 그죠 저에게 산 참교육 직접 당해보면 당신이 그린 선생님 같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참교육하는 거 아니야 참아 주시고요 그래요 윤희란 님은 괜찮은데요 다음 반장 대회는 종범 작가님은 웃겨라로 하죠 아 미치겠다 그래요 우리 HR 웹툰스쿨 HR 시간에 초대 반장은 어 오 도엠 님 예전에 부천에서 스케치업 수업 저에게 수업 받으신 분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때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도엠 님도 한번 시원하게 간증해 주세요 종범 작가님의 스케치업 수업 어땠다 이러면서 어 시원하게 간증 한번 해 주시면 다들 믿겠지 와이라 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알바 끝나고 오셨어요 알바 끝나고 제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슬프다고 하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게 어디입니까 공민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무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 끝에 베스트 도전 베스트 도전에 올라가신 우리 미세만화주의부의 공민호 작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우리 도엠 님께서 학교 3D 수업은 포기했는데 종범 작가님과 수월하게 했어요 이어지는 간증 듣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초대 반장은 엄청난 필기와 정리를 통해서 우리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김미진 나나님께서 초대 반장이 되셨는데 평생 반장 한번 안해봤는데 슬픈 얘기에요 천하자일 반장대회를 위해서 첫번째 반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번달 말까지 반장 사실 뭐 우리 되게 소꿉놀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꿉놀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랑님 반장님 햄버거 돌리시나요 요즘도 햄버거 돌려요 요즘 반장들 어때요 나 반장 요즘 요즘에 중고등학교 반장들 햄버거 돌리나 대단한데 나 몰랐는데 뚜타님 너무 짧아요 어디 보자 반장의 임기는 한달로 하겠습니다 땅땅땅 오늘 임명 됐으니까요 다음 반장 임기는요 5월 5월 1 2 3 4 5월 13일 월요일밤이 되겠네요 5월 13일 월요일밤 그때 5월 13일 월요일밤에 천우제일반장들 두번째가 열려서 윕툰스쿨 HR시간에 두번째 반장이 뽑히게 되겠습니다 과연 그때 뭘로 뽑을지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뭘로 반장을 뽑을까요 반장은 되봤자 좋은거 없잖아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완장질 하려고 지금 다 반장이라고 이렇게 딱 차고 완장질 하려고 지금 제가 그러면 일단 김희진 나나님께는 문키스패널을 드릴 수가 있나 어디 보자 김희진 나나님께 뭐를 해야 문키스패널을 드리는거지 신고 이거 아닌거 같고 운영자 추가 됐나 어? 아니다 눈물이 잡았네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김희진 나나님께 너무 큰 너무 큰 권력을 드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희진 나나님께 운영자를 채널 운영자를 드렸다가 제가 좀 뺏었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줬다 뺏는거 안좋은건데 내가 스패너 주는 법을 잘 몰라서 스패너 주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해볼까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저희 방송 끝날텐데 한번 가볼게요 너무 큰 권력을 들었어 나도 모르게 선물로 주고 봤더냐면 핵폭탄이야 갑자기 모든 동영상을 삭제해버리고 트여도 내가 못잡는 하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했던 얘기 가는게 정리해볼게요 에이티어 시간에 선생님 말 마지막 정리 담당자 만났을 때 여러분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솜씨를 보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있죠 좋은 작품으로 그래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그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소통이 되는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웹툰스쿨레이버 닷컴으로 여러분들 고민 같은 거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사하는 마당에 사미님 나랑님 따뚜님 뚜따님 현민미소님 뚜따님 미안해요 현민미소님 프롬오피님 세연세연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만국님 이은영님 윤희란님 꿈을 그리는 자님 힘내시고 강견님 빰빰님 윤성현님 김희진 나나님 얄짤님 런블포인트님 콩땅콩님 킹맨님 이형원님 김시아님 이혜이치님 SM킴님 백진호님 나랑님 해방해대님 윤성현PD님도 오셨군요. 지금 막판에 오셨군요. 못봤네요. 윤성현PD님 편재PD님 인사하자마자 끝나겠네 소유콩님도 오셨고 에이포님 도엠님 이은영님 등등등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4월 15일날 밤 9시 40분 이 시각까지 함께해 주신 73분에 라이브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잊지 않고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내가 다 못 부를 때까지 말아줘야죠. 그죠? 이종곰의 웹툰스쿨 월요 라이브 HR 시간 저는 만화가 이종곰이었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업 끝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래 로마론다님 꼭 질문해.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